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들쭉날쭉해요. 사료를 직접 던져주고 문제를 내는 게 저는 얼추 봐서 절반이라고 봐요. 절반이라고 보는데 과하게 낼 때는 거의 20문제 중에서 거의 15문제, 16문제 이렇게 사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10문제나 11문제 정도를 사료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사료를 던져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아니죠. 이미 다 아는 사료고 사료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렇다면 순문제 중에서 사료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문제 정답 찾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85점, 90점, 95점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1문제나 2문제 진짜 많아야 2문제, 3문제입니다. 알겠죠? 물론 그 2문제, 3문제가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또 수능은 안 그렇지만 공식 쪽은 워낙 올드한 공부법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머리끌자 따서 애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사료에 약하신 분들이 한국사라고 하는 학문이 원래 사료로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노량진은 수십 년째 보면 머리끌자 따서 애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공식생들이 사료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사료는 그냥 해석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근대 쪽하고 근현대 쪽 어디가 사료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현대 쪽입니다. 보통 지금 근현대사에서 8문제 나오잖아요. 근현대사 쪽에서 나오는 사료는요. 저희 이제 이 절대 사료 이 프린트 이 책죠. 여기서 적중률 거의 90% 됩니다. 다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근대사는 사료를 뭘 쓸지 잘 몰라요. 전근대사 쪽에서 다루는 사료는 진짜 필수 사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알아둬야 되는 것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전근대사는 어떤 사료를 낼지 몰라요. 그건 사료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의 상황 같아. 어느 왕때의 상황 같아. 그런 걸 여러분들이 뽑아줘서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해야죠. 여러분 제가 저 뒤에다가 세 문제를 실어놨어요. 여섯 문제를 실어놨죠. 공정하게 전근대 쪽에 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근현대 쪽에 세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다 국가적, 지방적 문제예요. 사료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들 위주로 뽑아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125 쪽에 보면 004가 있죠. 004가 있습니다. 이 사료가 친절하게도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걸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료인데 기역과 니은 나라가 누구냐는 거죠. 기역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 수업 시간에도 이런 건 배우고 그 다음에 워낙 기출이 많이 됐죠. 이 사료가. 그래서 이제 기역이 미국, 그 다음에 니은이 러시아. 이걸 뽑아줘서 1, 2, 3, 4번에서 정답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사료 문제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26 쪽에 보면 이제 005가 있죠. 이게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입니다. 건국 강령인데 이게 이 자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건국 강령 뽑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 뽑아줘요.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어떤 사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 국가 건설의 준비기간인 동시에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 이거 건국 강령이겠네? 이거 건국 강령인데?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중에서 건중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낮아요. 이거 모의고사 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때 19년 국가직 실급 문제인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이 실준생들 중에서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건중 못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료가 너무 유명한 필수사료 중에 필수사료인데 그 사료가 뭔지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중, 사료에서 건중을 못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수 공시생들의 문제점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이제 올드한 공부법이 문제라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학문은 원래 사료로 공부하는 학문인데 상당수 공시생들은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료가 약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서 이런 특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특강이 제 수업을 원래 듣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필수사료들 늘 말씀드립니다. 이 수업은 올드한 공부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특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근현대 쪽은 사료를 제가 100개를 뽑았습니다. 전근대 쪽은 120개를 뽑았습니다. 이 사료들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숙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보여주세요. 아멘